테리는 이쪽으로 보고 테리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테리 엄마 한 번 보여줘 화이팅 한 번 보여줘 화이팅 끝 가고 있을게 됐어? 조금 더 연습해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린 형식으로 오늘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색 날씨가 진짜 잘생기네요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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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말곤 수고하셨습니다 먹으러 가셨습니다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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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